청주시는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하라 청주충부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쓰레기 감량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대책과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쓰레기를 수집, 운반, 소각하는 과정에서 왜 청주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황경련은 시가 올해까지 최근 2년간 광역소각장의 소각량을 하루 331톤에서 303톤으로 28톤이나 줄이면서도 민간소각업체의 소각비용으로 지불한 최근 3년간 비용은 2018년 26억원에서 2020년 70억원으로 44억원이나 늘어 민간업체의 소각량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청주시가 폐비닐 수거의 책임을 공동주택과 민간소거업체에 떠넘기면서 하루 16톤이 더 소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밖으로는 허가 취소 소송을 하면서 안으로는 민간소각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역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양에 비해서 민간 소각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강역소각장에서 2018년에 일평균 320톤을 태웠고요. 2019년에 330톤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303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처리 용량은 2018년에 33톤, 2019년에 61톤, 2020년에 오히려 84톤이 늘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강역소각장에서 일일 400톤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300톤까지밖에 태우지 않으면서 왜 오히려 민간소각장의 위탁량을 이렇게 늘렸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년 단위 민간소각업체에 지불한 처리 비용이 나옵니다. 2018년에 26억 5천 정도 지불했습니다. 2019년 49억, 거의 50억 가까이 지불했고요. 2020년 올해 5월까지 저희가 자료법 받았기 때문에 10월까지 예정한 이대로의 추세라면 2020년까지 68억 5천이 지불될 예정입니다. 거의 70억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주시 자원정책가하고 클렌코, 지역의 단아, 우진 이런 데는 계속 허가 취소라든지 어떤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행정소송 비용을 청주시에서 오히려 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경론은 공동주택 민간소거업체의 폐비닐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꼬집었습니다. 황경론은 청주시만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이 어렵다면 민간 산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북메이커스티비 경철수입니다.